안녕하세요. 디즌나미입니다. 오늘은 모투누이의 디저트들을 가져왔습니다. 음료는 아메리카노이고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요리는 매운이 매콤한 맛이에요. 를 잘 먹어요. 오늘은 오랫둘이의 맛을 사왔어요. 오랫둘이의 맛이에요. 저는 오랫둘이의 맛이에요. 오랫둘이의 맛이에요. 매콤달콤! 바삭한 맛 아삭해요 바삭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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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 참기름 치킨 너무 맛있다. 매콤달콤달콤 치킨이 분명히 잘 어울렸어요 자기가 더 잘 어울렸어요 치킨이 더 잘 어울렸어요 치킨을 더 잘 어울려요 매콤달콤달콤 매콤달콤달콤 로봇 아이스크림 이 영상은 제가 좋아하는 광고를 보고 싶어요. 저는 광고를 찍어서 이 광고를 찍어서 광고를 찍어서 광고를 찍어서 광고를 찍어서 광고를 찍어서 아삭아삭 삶아젓 사과 계란 맛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